왜 그래? 잠깐만 진짜 이 새끼는 욕은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방전 중 아.. 너.. 마.. 어? 어.. 또 갈아요 자개 우리 자개 또 뜬다고 자개스타 형 자개스타 레츠 비님 아.. 방송상에서 슈발이 뭡니까 3 하나.. 3 하나.. 4.. 3번.. 레몬형 7번 보죠 센터2 내가 B 갈게 널.. 4번 소리.. 다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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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안 보여 2 3 2 3 3 3 1.. 이거 내가 나가서 클리어 했는데 없었어 A인거 같애 아무여.. 3번.. 3번 뚫림.. 3번 뚫림.. 오른쪽 둘부쳤다 인가며 피가 없어 네네네네네넛..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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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뭇뭇뭇 설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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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잡았당 라스트 입구 입구로 나갔어 내가 기..어! 어! 시발 이 새끼 저기 있구나 나갔어 3번으로 가는거 같애 어 도대체 안먹으면 실력이 10호는 기억자있고 흰기등에 있거든? 아 흰긴가? 미안해 1배로 5배로 돌을거 같은데 극딜 쩐다 레몬아 극딜 안있어 100% 5배로 돌았다니 또 순간이동 시작했다 흠 흠 흠 흠 흠 이따 반응이 느려 반응이 느려 이게 렉 걸려가지고 반응이 느려 흫 흫 조졌다 이거 응 에이사 살려나? 불안해서 못할거 같은데 미션클럭 미션클럭 30세건드 렉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하냐? 레몬이 1킬 했는데 렉 걸리면서 흠 성빈이 형 어? 형 A5, O, 육남이 형 7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히니언 누나 B 쓰나 흠 또 나가서 체킹할게 B 흠 Monglang이 형 7번하고 센터 라인만 보면 돼 ож 흠 하amer аг B 안보여 또 잘못된 만은 N A조심 흠 여기 좋아 난 힘들었다 나 꼼지 통 거 났다 B 3번 다스모 학자 센터 볼게요 개단, 개단, 개단 이거 어 개단에 있어 내가 패스... 이제 들어온 거 말해줄게 하나 하나 B 안보여 또 3번 이거 많은... 또 A... 이거 A 조심해봐 A 조심 나 껌지 박스 중 맞아 3번 Q에다 패스만 말해줘 뭐다가 3번 하나, 3번 하나 여기 안 들어왔다 나 껌지 품고 왔다 B 3번 다수 이거, 3번 다수 제가 센터 볼게요, 가세요 3개 하나 패스, 3개 하나 패스 뭐야 이거 이곳이 났어 아... 3번 안하게 P, 3번 안하겠어 1번씩 났어 3번 올라왔어? 3번 센터로, 센터로 1번씩 났어 센터? 1번씩 났어 1번씩 났어 1번씩 났어 뭐야 쥬리... 뭐야 시골 언제 들어왔어 나이스 하나 더 있어 1번씩 났어 아니 까비 아니 근데... 웃긴게... 음... 수나가... 음... 그냥 찍고 들어온다고? 뭘... 뭘 찍는다는 건데? 그냥 패주면 갈긴다고? 나를... 나를... 원래 찍고 들어오는 자리 아니냐 아니 근데 이게... 유탄... 원래... 신뢰한 사람 심리가 공기 통마서 수방으로 가던 거 하면서 일부러 전동 앞에 가 있었는데 사람의 신리는 똑같은 게 아니야 개인마다 틀려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왜 원하던데 팔바닥도 안 보이고 나 할 때 들어가 있음 이거 9번도 안 보여 이거 또 A 조심해봐 할 때 들어가 있을게 형 퀸기해서 왼쪽 오는 오만 봐줘 나이 백 간대 기업은 거 못해 점프하는 거 봐야 점프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뒤잡고 있고 나이스 3 먹겠다 아니 뒤면서 갔는데? 아 옥상하고 있었네 뒤가 어딘데 뭐? 아니 점프하는 거 봤었어야 된다고 네가 아 점지 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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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입구 하나 나이스 3기업자 싸운 싸우지 마 니가 점프하는 걸 안 봐서 뒤치지 마 아 점프한 걸 안 봐서 3기업자로 가서 뒤치게 갔다고 음 음 그건 니 잘못 맞쩡 아 짜증말네 왜 약간 좋다며 열방전이라고 창 안보이고 아 시발 팔바닥 쓰나 팔바닥 쓰나 팔바닥 쓰나 B간다 A 나 혼자 못할게 일단 루는 거면 칼을게 창에서 야 P 다 뛰었어 P 다 뛰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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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하나 센터 하나 나 이거 들어왔네 나 센터 몰라 나이스 센터 나왔어 다운다운 6탄 6탄 2끝 아이고 2층 나이스 나 까비까비 다 썼어야 돼 음 아깝다 차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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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이번에는 안 나갈거야 나갔다 보는데 내가 센터 봐도 돼? 어 네 타이밍에서 나가봐요 할 수 있으면 해 3번 우리 A 오픈 보자 나이스 자 3번 계단 위에서 볼게요 아 팔바닥 안 보여 구두 안 보여 또 비 조심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에이 들어온다 에이 들어온다 에이 들어온다 음 창 하나 탔다 책장 하나 탔다 한 번 하나 한 번 하나 누나 누나가 설때 아 보고있어 가 내가 볼게 둘 다 창 오른쪽 하나 설때 오른쪽 하나 설때 들어와있어 설때 들어왔어 설때 들어왔어 킬 킬 킬 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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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자 쪽으로 저 와드할게요 와드 딴거 하지마 딴거 하지마 살 안 됐어 디네 한 명 봐야지 그래도 타임 헙 아 사운드 우리구나 10버터운 하나 더있어 아 아 아 폭 던지니라는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나간다 2층이야 성국이 반간다 나이스 와 초췌할꺼였네 와 머리 크다 원거리에서 머리를 그냥 때려버리다니 성보기 3번 용남이형 987 라임 나 2번 간당 용남이형 987 어느덧 7번 들어가냐? 아 저 들어갈 거 말까 하시면서 아 센터폭하나 센터폭하나 에이 2층 스나이퍼 스나 그대로 홀딩 내려갔어 형 슈퍼버릴게다 대문 스나이퍼 일단 4시야에 대문스나 3번 둘 3번 둘 7개 그 앞라인까지만 봐주라 형 폭하나 안보이지 3개쪽 안보여 오케이 센터도 안보여 비치 좋아해 비치 좋아해 나 10퍼거든 지금 형 뺄게 에이 갈 준비하자 간다요 사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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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쪽에 쓰나 있을것이야 어 껌기 확인해봐 여기 탈 없어 내 피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갈게 사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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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 지금 채울 데 없어 시간 없다 여기 똑같은데 봐 있고 있고 까비 얘네 있었어 이미 와 있었던 거야 그 기억자 있는 애때문에 우리 다 ㅈ 됐네 천천히 해봐 오키오키 상빈이 한번 같이 들어가봐요 연방만 연방 갔어 센터 포거나 센터 포거나 깊게 자 안맞고 야 이거 상대도 폭파가지고 전진 나온거 모른다 이거 빠진다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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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확인 형 우리 연막있지 삐에다가 연막 깔아봐요 나 깔아놨어 여기 지금 삐인줄 알걸? 알았어 가자 계단 올라갔어요 하나 계단 올라가면 계단 올라갔어요 계단 삐에 삐가냐? 삐 나왔다 다시 계단 아 다시 계단 하나 상계단이고 하나 모르고 이침 보고 있지 아 우리 안보고있지 이침 내가 볼게 이침 나 피 1이다 근데 나 내가 너무 멀어 연막 없어 삐에고 나 연막 없어 삐에고 나 연막 없어 삐에 아무도 없음 삐에 여기 9번쯤은 어디에 입고 안보였어 9번쯤은 안보여 철중 적배 오른쪽 확인 7번 7번 하나랑 적배 확인 8랑 하나 나 나간다 필승 이거 7번 조용하고 적배 제가 잡아줄게 나이스 라이스 적배 반이야 저거 아이고 레몬이 렉걸려서 죽었네 흐흫 종이 숨어있는데 씨바 앞에 튕겨서 나간다 아이씨 아이씨 형 다시꼬 레몬이 형 나아 다시꼬 연막 또 깔렸다 전 나온거 몰라 센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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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껌기 라인 하나 연막 하나 더 연막 하나 더 이끌 쬐고 있어 내가 껌기 하나 있다 껌기 맞음 그.. 낚시자리 조심하세요 삐승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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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어 아이씨 아이씨 적배 라인 스나야 나았어요 설때 아니야 적배 그 설대로 갔어요 뺐어 쭉 빼 갔어요 3기 스나 조심해 3위치층 3위치층 적배로 빠지겠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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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p2 p1 p2 b3 p3 p1 b3 p3 고우고우, 핀이층하고 지금 다 보고있거든? 아이고 망상 적 퇴 레모니 울지마 산에다 지금 우는거 아니야 쏟나 짱난다 curated한테 그러면 짜증나지 딱하 사운드...우리꺼인가? 아니요 우리꺼 아니야 에이 가자 에이 가자 에이 가자 나이스 에이 가자 에이 가자 큰일 났다 에이 가자 큰일 났다 1번로 들어왔게 나 어 나 연마가 없다 와드해줄게 1번되면 1번되면 타워 입구 쪽 하나 좀 나이스 입구 내가 볼게 입구 내가 볼게 3 보고있다 어 나 피일이야 와드할게 내가 점프사운드 하나 적배 라인인가보다 적배 라인 3개 올라가는거 조심해 라스트야 3개 내려와있어요 3 나오는거 몰라 나이스 잘한다 센터 떠나와봐 오케 왜 센터 나와? 적배 조지라고 고 내가 역광광 당할거 같애 나랑 손보기가 3번 대기했다가 3번 쫓고 3개로 위에 올라가서 패스할게 그건 좀 우렁한가 고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말좀 스와 틀어 손보가 아 1탄 시바 2 2 많다 많다 얘 전진 나왔다 많다 30 나왔어 내려갔어 1번 라인 봐줄게 센터 다운 1번 라인 보고 나 계속 밀다 1번 하나 올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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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라인 쬐는 중 밀어 밀어 계속 밀어 어 나 적배 지금 쬐고 있어 나 적배야 어 천천히 1번으로 갈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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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알았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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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적배 스나이퍼 수나 다운이야 야 그냥 B2층 들어가자 B2층 하나 3번 하나 3번 하나 4D B4D B4D 3번 하나 3번 하나 개피 개피 개피야 2개피 나이스 우리 10보 멀어 10보 걸렸어 10보 걸렸을까 2래? 아 저기 3번 3이 뭐야 아닌데 아 시발 적배로 내려갔어 이거 B인줄 알아 A가 그냥 A가 적배 위야 레몬이야 바로 코앞에 있다 너 거기는 모르겠다 이제 아 시발 적배 있네 적배 있어 A쪽에 붙었어요 뭐여 여기 앞에 온다 여기 앞에 있다 여기 앞에 있다 여기 앞에 있다 왔다 왔다 유턴 유턴 있어요 유턴 설렘 안 봤어 와우 깝네 아 깝해 아 씨 이게 레몬이가 따여버렸어 허허 허허 천천히 할게 그니까 너무 욕심냈다 레몬아 성보기 부른다 아 아 아 저 여기 있다 그 땅피소만 이러면 센터 한 번 더 질러? 몰라 이제 마음껏 아 이번엔 A 좀 빠르네 이거 그치 에이 가구먼 이거 2번 쓰나 뭐 유턴 에이 센터판에 샌념 봐 너 투추 봐줄게 지추 내가 볼게 지추 내가 볼게 하나 있어 계단 쪽에 있다 다운 다운 낚시자리 들어갔어 아 없네 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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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개피 껌기 쪽 하나 있어 3개 3개 3번 3명 격자 2개 2개 3개 3개 2개 3개 3개 씨발 뒤에 나왔어요 뒤에 뒤에 앞 아 아 겁나 빡친다 아 씨발 그러면 안 돼 흐흐흐 야 졌다 하나 stacks 2개 2개 regard sauna fuels 감사합니다.